아 너무 소중한 말씀이 이렇게 깊은 뜻이 있고 이렇게 사실적인 힘이 있는 것인지를 오늘 또 깨달았습니다 시편 23편이 정말 아름다운 시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답이며 내 신분이며 내 권세인 것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시편 23편의 인생이 될 만큼 증거 있는 전도자로 다 사실 수 있도록 정복하는 자들로 사실 수 있도록 여기 앉은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말이 이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목자라는 거는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예요 맞죠? 양을 지 맘대로 키우는 사람 없잖아요 작으면 주인이 지키고 캘리포니아 지나가면서 보면 왜 엄청난 검은 소떼들 보신 적 있어요? 그건 보니까요 와 헬기에서 그걸 내리더라고요 먹이를 비 뿌리듯이 나 그 농사 짓는 데만 헬기 동원해가지고 물 뿌리는 줄 알았더니 그리고 보니까 앞에서 집차 같은 게 몇 대가 쫙 몰고 가는 거야 그 애들이 저거 만들어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그래가 싹 따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새까만 나 저게 뭐야? 보니까 소야 소 이야 목자가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가 내 목자다 여러분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왜 사실로 안 믿어지냐면 늘 속아서 그래 하나님이 나의 목자라고 생각 안 하고 내가 내 목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가 물려준 유산이 자기 목자야 또 자기가 배운 학력이 자기 목자야 어떤 또 부부는 보니까 사랑이 목자야 그 부부 사이의 사랑이 나도 그래 한번 살아봤으면 그런데 사랑하면 갈수록 참 우리 목상이 괜찮은 분이에요 왜냐하면 표현을 안 하시는 게 참 답답했거든요 요즘은 그게 굉장히 큰 걸 품는 거예요 기다려주고 기도해 주고 아무 말 없이 저 여자가 또 또 또 또 드디어 또 시작이 됐구나 싶으면 아무 말 없이 내가 뭐 도와줄 거 있어? 이래고 없어요 그럼 난 밖에 저 뭐야 운동하고 올게 이런 거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셨죠 왜냐하면 성경을 누가 썼어요? 하나님이 쓰셨어 맞죠? 하나님이 썼다라는 거는 하나님이 썼다라는 거는 무엇을 말한다? 절대 뭐다? 성취다 맞아요? 반드시 말전대로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 예언을 하셨는데 우리는 예언하면 맞는 것보다 틀린 게 더 많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예언은 몇 천년이 지나도 그대로 성취되는 약속이야 예언이 아니야 약속이야 약속 그러니까 언약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한 마디로 내가 어떤 자다라고 나와 있는 데가 장세기 1장 1절 이랬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찬도하시니라 끝! 천지 만들어버렸어 모든 인생사 그 안에 다 있어 모든 사람, 사건, 역사 다 그 안에 있어 끝났어요 누가 바꿀 거예요 누가 뒤집을 거예요 내필이, 뉴에이지, 삼단체 별 짓을 다 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걸로 끝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야 내가 주인이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내 마음대로 해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는 분도 아니고 이 마음을 숨기는 분도 아니에요 벌써 이게 어디에 다 나와 있어요? 내 말대로 하는 거예요 말로 이미 다 예언해 놨어 그런데 약속이야 이게 끝이죠?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 성경 중에 성경 답 중에 답이 뭐다? 그리스도단 말이에요 우리는 진짜 인간으로 말하면 머리가 좋아가지고 핵심 제일 맛있는 안구만 딱 뽑아가 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당연하죠 이거를 나의 목자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실감이 나요 지금까지 10연 23편 외워도 이만큼 실감 난 적이 없어 이제 그리스도가 그만큼 내한테 약간 체질이 됐다는 거지 그러니까 완전 그 느낌이 완전히 다르죠 23편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랬는데 이게 틀렸다 그랬죠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은영이가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게 부족함 없어 이거 하고 우리 엄마 아빠 때문에 내가 부족함 없어 하고 다루잖아요 내게 부족함 없어 그럼 저게 돈을 그러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저런 소리 하나 아니면 뭐 생전 매를 안 드니까 저런 소리 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어 근데 내가 부족함이 없어 이러버리면 모든 부분에 엄마 아빠가 최고다 이런 뜻으로 들리잖아요 그 뉘앙스에요 그 뉘앙스에요 네 그래서 왜 부족함이 없 내가 부족함이 없냐면 여기 나오죠 2절에 푸른 풀밭 누이고 실만한 물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목자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늘 이래로 인도하는 거야 목자가 험난한 대로 물도 없는 대로 떼앞뼈 속으로 막 양들을 끌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죽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 정도가 아니야 3절에는 내 영혼을 어떻게 영혼을 여러분 소생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영혼 소생 못 시켜요 이건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자녀 아니곤 안 되는 거야 그렇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는 거야 자 자기 이름 누구 이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를 샀다는 거예요 끝났어요 그분이 목자야 끝났어요 그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걱정할 필요 있다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어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면서 해를 당할지라도 뭐 한다 두렵지 않다 왜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맞아요 나오잖아요 어떻게 함께 하냐면 지팡이와 막대기로 함께 한대 끝난 거지 우리로 치면 지금 우려로 치면 핵무기로 나와 함께 끝난 거예요 큰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자 그 정도가 아니에요 5절에 보면 자 기가 찬 얘기예요 여러분 어디에서 상을 차려줬다고 원수 원수 앞에서 뭘 주셨다 테이블을 차렸다 내가 그 상이 뭔지 싶어가지고 내가 영어를 찾았어요 맛있는 밥상을 차려줬어 그리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성령 충만으로 역사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려야 될 거는 무엇뿐이다 잔이 넘친데 아멘입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어떻게 한다 말 잘 들으면 하고 안 그러면 또 내버리고가 아니고 내 평생에 평생에 선하심 인자하심 자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끝났죠 자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 말을 쓴 이유는요 우리는 사단에게 자꾸 속아가지고 악한 대로 가고 아주 잔인하고 내 욕심 차리는 대로 가고 막 이런다고 그런데 하나님은 평생에 이렇게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랬어요 완전히 완전히 옛날하고 완전히 여러분 한번 다시 묵상해보세요 달라요 그래서 어느 정도냐 시편 1편 가지고도 얘기했죠 시편 1편에 3절 4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내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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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은 나무 그래서 때로 심은 나무가 되어서 영원히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 그래 이제 이게 이런 분이니까 이런 분이 나의 목자다 그럼 끝났다 이 말이에요 예 원수를 만나도 내잔이 넘치고 모든 것이 과정이지 다 역전되어가지고 정복하는 인생이 되고 문제는 있는데 원수 만나고 문제 있고 하지만 때가 되면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잡고 있으면 때가 되면 계속 누리고 있으면 눈이 열려 눈이 열리면 이 말씀이 가슴에 전달돼 내 마음에 가슴에 이렇게 되면 24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진짜 평생에 그렇고 내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그랬고 창세전에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고 그 증거를 성경에 기록을 다 해놨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면 이제 이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소원이 나의 인생 방향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저절로 그래서 뭐 전도, 성교 별로 아직 관심은 없는데 부담되는데 이런 분들은 계속 그리스도만 누리고 있으면 돼요 그리 되면 말도 달라진다 그래서 맞죠 아 저 사람 정말 영적 문제 심해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자기가 약간 누림이 부족해서 그래요 그런데 영적 문제 심한 사람 볼수록 말없이 기도되어지고 기다려줄 수 있고 이렇게 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로 가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네 먹을 것 내가 다 준다 그거 아시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4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자들만 당했지 먹을 거 없어가지고 입을 거 없어가지고 그래 당한 적은 없어요 우리 인생은 더 말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결국 또 결론이 뭐였냐면 시간 정해서 시간을 왜 정해라 할까요 시간 안 정하면 하루 종일 들을 수도 생각도 안 하고 넘어가 시간을 정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해라 그랬어요 여기서 또 출발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체질 되어지면 24시 되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이제 너무 중요한 신분을 미국의 파수꾼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파수꾼이 뭐예요 파수꾼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사야 62장 6절 7절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이랬어 예루살렘이 누구예요 그쵸 예루살렘을 위하여 하나님이 성벽 위에다가 파수꾼을 세웠다 했어 그냥 서가 있는 게 아니고 저길에 앉아가지고 뭐 고스톱이나 치고 있는 게 아니고 주야로 쉬지 못하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지키게 하려고 그 말이에요 끝난 얘기예요 이런 것도 저는 옛날에는 실감이 안 났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미국의 파수꾼이 나라고 할 수 있냐 왜 왜 나인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보금을 가지지 않았냐 그것도 시대적인 그걸로 끝 돈 없어 오케이 영어 못해 오케이 건강 안 좋아 오케이 아무 관계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하고 있으면 돼 세 살짜리가 서른 살짜리 흉내 내려면 힘들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계시면 돼요 그렇게 하고 있으면 결국 뭐만 안 놓치고 살면 네 이 언약 고백의 시간 있죠 누림 방법이야 뭐 관계 없어요 이것만 지속하고 있으면 이게 결국은 뭐가 된다 영적인 뭐가 된다 높은 탑이 되고 또 뭐가 된다 했어요 깊은 요새가 된다 했어요 끝났죠 저렇게 될 때까지 누리고 있으면 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기록 저저 그리스도 누림이에요 그래 되면은 이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점점 24 25 영혼 체질이 되면서 이렇게 돼버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죠 통해서 예루살렘이 나잖아요 예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에서 뭘 받는다 산송을 받는다 그랬어요 이게 세계복음화예요 이게 그리스도 전달이에요 작게는 전도예요 이렇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하려고 나를 바수꾼으로 세웠다 그것도 미국에 지금 미국은 로마예요 로마 그렇죠? 미국 복음화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 복음화가 곧 세계복음화예요 그걸 위하여 미국이라는 나라를 끌고 가고 계시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앞으로 한국이 어떻게 쓰임받을지 몰라요 시간이 좀 더 있다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땅 끝까지 그 땅 끝이 지금 어디다? 미국 이게 미국이라는 거 이걸 위해서 시대적인 복음을 가진 여러분을 미국으로 부르셨어요 믿으십니까? 부르신 그분이 나의 목자가 돼 있어 내 원수의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어떤 곳이라도 관계없어 하나님은 다 역사해버리고 그 말이에요 그 증거로 시대적인 복음 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명의식이 이 정체성에 대한 사명의식이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말 안 해도 그게 자녀들에게 다 전달돼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말 안 하는 게 더 도움이 방을 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 문을 왜 잠궜을까 뭔가 부모 앞에서 꺼리는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 열어봐 뭐해 또 이러면 안 돼 계속 그리스도 이러면 꺾어줘야 돼 그리고 괜찮아 문 안 잠궈도 돼 엄마는 이해해 그러니까 문 열어놓고 마음껏 누려 오히려 이래 해줘야 돼 맞죠? 진짜예요 그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닌데 되더라고요 저는 되더라고요 내 같은 인간도 되는데 여러분 다 돼요 저는 그런 거 진짜 못 참는 성격이었거든요 자 그 응답이 먼저 여러분 가정 현장에서 또 개인 현장에서 먼저 성취되어질 좀 밑사옵고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하시고 10편 23편을 가지고 묵상을 해보세요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서 다 표현을 해놓으셨는데 기준을 놓쳐버려가지고 지금까지 껍데기만 잡고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영원한 나의 목자 되시고 어떤 환경 접근과 관계없이 뒤집어 엎고 역전시켜서 정복할 자로 살릴 자로 쓰시려고 이 시대 바수꾼으로 나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약속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살리는 자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약속만 있는 이 이 대답